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준석이 이제 이번에 선관위가 보온해야 되죠. 이준석이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당선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침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하는 그런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이준석을 다룬 이유는 뭔가 아닐까 이준석이 2020년 4.15 총선 때 35% 정도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런 조작을 안 했으면 이준석이 금뼈지를 달았을 겁니다. 건소한 격차로. 그러면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면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선 안 될 거라고 봤지만 당선되겠냐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7.5% 이름들 부풀리기를 하고 실제와 이런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 격차가 전국에서 329만 표 확보가 됩니다.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329만 표는 피로에 따라 가지고 전국의 선거구마다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리 배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지역에서 모두 다 국민의 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49개 석 가운데 강남 3구에서조차도 3석밖에 국민의 힘이 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한 조작을 행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여러분 이준석이 살아남겠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여러분 스케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4.15 총선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25명만큼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정감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이 압승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차이칱 그래프가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2.5% 더블음주당이 플러스 12.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사전투표자 수의 12.5%를 도덕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반께 더해준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선거 사기 수법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선거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격차를 얼마를 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격차를 내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를 내는 과정에서 숫자를 조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25% 되면 그거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6.7%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점이 처음에는 5%라고 생각했는데 5%가 호남권을 제외한 거니까 호남권을 다 포함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6.7%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그래프가 여러분 이게 바로 2020년도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 여러분 조작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미래통합당한테서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1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더해준 겁니다. 그래프가 딱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평균치니까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보다 조작도가 좀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10%를 훔쳐가지고 10%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숫자를 만지게 되면 선관위가 숫자를 만져서 발표하게 되면 도망갈 여러분들 때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도둑질해온 것이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이준석 결과입니다. 그냥 100% 아니고 100억 퍼센트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원구 병의 7개 동에서 차이 값이 최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나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둑질해가지고 더불당 김승환 후보와 함께 모두 다 넘긴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 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 단계가 뭔가 아닐까 제야 전문가가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구 병의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작업입니다. 35% 조작감.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불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총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5,627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5,627표. 그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5,627표. 11,254표 정도를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4.15 총선에서 노원 병 선거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조작값 35%를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원 병에서 이준석이 김승환은 4만 9,916표 이준석은 5만 1,998표 이준석이 2,083표 차이로 4.15 총선 노원 병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을 남조선 선거안위가 뭐라고 발표했는 건 아니까 3번 밑을 보시면 됩니다. 김승환이 5만 5,543표 이준석이 1만 6,371표 표 격자가 예를 들면 한 9,000표 정도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2,0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9,000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든 것이 바로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 나온 겁니다. 왜 나오냐. 전산조작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란 것은 규칙이지 않습니까.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표를 훔치고 표를 더하는 아주 조악한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여러분들 정하는 프로그램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여러분들 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35%만큼 여러분들 훔치고 더해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 그럼 2024년도에 국민의힘 브랜드로 만일 노원병에서 이준석이 출마해 가지고 김승환 현역 의원과 붙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패배입니다. 한 번 보시죠. 여러분. 위의회가 여러분들 조작 이전 상태입니다. 이준석이 2083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서 김승환 함께 옮겨주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겁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결론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김승환이 9172표 차이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를 7.5%만큼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건수한 차이로 후보 간 격차가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 후보로 출마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럼 조작한 선거하고 조작하지 않는 선거를 한번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있는 글을 보시게 되면 김승환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은 5차 범위 내로 아주 비슷합니다. 이준석의 당일투표 득표율 48.36%하고 사전투표율 50.77%는 차이가 거의 여러분들 2% 내로 아주 작습니다. 정상투표게 되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을 갖거나 비슷하다. 이것이 그대로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조작 이후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김승환이 59 사전투표 득표율 48%입니다. 무려 여러분들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12%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선거결과입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나올 수 없는 이준석도 마찬가지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를 하더라도 김승환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7%입니다. 9%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준석도 48% 당일투표 득표율이 49%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자급을 실행하게 되면 이준석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투표하는 사람들 아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표를 세는 자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 7년간 그렇게 온 겁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언론계와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기꾼들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부풀기를 여러분 최고치를 7.5%로 받고 여러분 최저치를 1% 정도 부풀기를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해보게 되면 2%만 부풀리게 하더라도 이준석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946표 차이로 패배하고 3% 조작하게 되면 2461표로 이준석이 패배하고 5%를 조작하면 5494표로 패배하고 7.5%로 사전투표를 부풀기하면 9275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 총선을 조작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49석 가운데 3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17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을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8석을 차지한 겁니다. 8석이 3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여러분들이 2% 조작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1%만 부풀리게 되면 간신히 이준석이 568표 차이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요한이 될 때가 핵심위원회가 어떻고 당정소통이 어떻고 민심현장을 찾는 것이 어떻고 총선의 영입 인재를 어떻고 다 서잘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런 득표수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냐 이야기죠. 득표수를 만드는 일은 뭡니까 다 입 다물고 입을 쳐닫고 있는 상태에서 노란 눈에 의사를 불려가지고 환자는 내가 잘 아니까 세상에 완전히 기후제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다 여러분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딱 이런 도표까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가 분석하는 툴인데 이게 여러분들 항상 조작하지 않는 상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상태는 김승환은 4만 9천 표 이준석은 5만 천 표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비율과 당일 투표 비율이 딱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5%를 숫자만 변수 숫자만 바꾸면 이 숫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죠 5%를 여면 여기 5% 쪽에 딱 계산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 사기 시력들이 뭡니까 바보 천치다 이야기죠. 누구가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할 그 좋은 수법을 왜 미리 공개해 가지고 공박상께 욕을 따바지로 듣나 이야기죠. 나는 참 감사해야 될 일인 거지만. 그러니까 4.15 총선이 이러면 끝나기 전에 이걸 다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4.15 총선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몇 표를 어느 동에서 훔쳤는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7.5%가 변수인데 7.5%를 1% 2% 3% 4% 다 올려가게 되면 이준석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패배하는가 이준석을 몇 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시키려면 조작을 얼마로 해야 되든가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7.5%에 되는가 5%에 되는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그냥 놀입니다. 놀이 숫자 놀음이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는 절박한 목표는 이해하겠는데 너희는 바보 천치다 이야기죠. 그 완전하고 그 완벽하고 그 압승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기술을 선거 이전에 한 6개월 전에 공개하는 번 바보 천치가 어딨노 이야기죠. 바보 천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너희는 앞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조작이나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야기죠. 너희가 7.5% 조작한지 5% 조작한지 이 수치만 바꾸게 되면 그냥 축축축축축 여러분들 뭡니까 기계처럼 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냐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역으로 규칙을 사용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200석을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칙을 사용해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참 크게 실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놔도 당선될 수가 없고 강남 상구 가운데 체계 체계 선거구 정도만 국민의 힘이 살아남을 수 있고 권영세 나경원 지상욱 다 떨어집니다. 조작 앞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비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아주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야 건배지가 우두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너무나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제야 전문가 분석한 이 툴이 그냥 이것만 딱 바꾸면 이 숫자가 다 바뀝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인지 내 같으면 절대 공개 안 했죠. 차라리 그냥 공병호를 영입해가지고 부정선거 사기기획단의 단장으로 좀 영입을 해서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내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내하고 같이 스카우트 하는 게 어떨지 한번 문의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런 도독질한 것이 나나같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굽은 일을 반듯하게 여러분들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저 안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굉장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그래서 잠도 잘 잘 수 있고 먹는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방송을 통해가 여러분들 본인들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면 선관위 사람들 모니터링 할 거라고요. 이 내용들을. 김용민이 모니터링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 천치인 거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이 모니터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 천치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여러분들 짧기도 하지만 길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폼 잡고 몸이 꼬까마 타고 있지만 나중에 그 꼬까마가 뭡니까 시궁창이 여러분들 떨어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산다. 여러분들 어쨌든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멋지죠. 이준석은 1% 정도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하게 되면 겨우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패배한다 이런 거죠. 3% 정도만 조작하게 되면 개헌 저지수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